귀한 것일수록 반드시 그 대가가 있는 법 이것의 대가로 원하는 게 뭐냐 스타스크림의 본심을 알고 싶다 널 다시 우리 군에 받아주도록 하겠다 드레드윙 널 찾고 있었다 스타스크림이 다시 복귀하게 돼서 니가 좀 힘들다는 건 내가 이해한다 스타스크림 밑에서 니 쌍둥이를 잃었으니까 하지만 니가 협조해줘야 한다 디셉티콘이 사이버트론을 재건하고 동치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단결해야만 한다 그냥 니 스파크면 충분하다 드레드윙 물러서라 내가 물러서라고 했다 이건 명령이다 절대로 내가 널 살려준 것을 후회하게 만들지 마라 그렇지 열쇠란 무언가를 가동시키는데 쓰는 물건이겠지 스페이스브릿지의 목적지는 사이버트론이다 스타스크림 내가 없는 동안 지휘를 맡아라 오메가 열쇠를 통해 본 지형에 따르면 우리가 찾는 것은 고추레마다 깊은 곳에 묻혀있는 게 분명하다 스파크 스크림 스파크 스크림 스파크 스크림 스파rift 스파크 스크림 스파크 스크림 스파크 스크림 이기야 기가 왔다 게 오토 밧데로 인기야 글쎄 구원도 안 된다 이 얘기는 없듯이, 오토바들에 얘기하실 수가 없는데! 없지 마 랴! 흐뭇 뱅싸를 지켜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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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면 캡슐의 뚜껑을 여는 수밖에 너희의 애완동물들이 사이버트론의 독성대기에 노출되도록 말이야. 그리고 모두 같이 저것들 숨이 끊어지는 걸 구경이나 하지 뭐.